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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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새우가 듬뿍 들어가 있는 쉬림프 치즈폭류까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냄새가 너무 부드럽고 달콤한데 이따가 소시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음료수는 코카콜라. 기본 소시지부터 한번 먹어볼께요. 기본 소시지부터 한번 먹어볼께요. 치즈폭류에 찍어서 치즈폭류에 찍어서 소시지 새우 오ING 새우 킬바쑤시는 체다 치즈스 찍어서 먹어요 먹어볼게요 이게 또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킬바쑤는 불닭볶음면이랑 찰떡궁합 킬바쑤는 불닭볶음면이랑 찰떡궁합 찍E 오후 너무 맛있어요 여태 먹은 킬바사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떡볶이도 로제 맛으로 준비해봤어요 떡볶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도 잘 먹었어요 떡볶이도 잘 먹었어요 와.. 뜨거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치즈퐁들 섞어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 너무 좋은데? 호텔 요리 안 부럽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스팸은 케첩 머우사드 뿌려서 먹어볼게요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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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뿌려서 고춧가루 배부르다 잘 먹습니다